짜자! 대열 정비하고, 시키들은 윤희 날 정도로 잘 달렸는지 다시 확인하고, 목적을 부기 없는지 체크하고, 이제 대선수를 시작해볼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 그렇지? 잠시만, 볼륨 좀 확인해볼게.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가. 아, 대단하시니! 실수하는 건 괜찮아. 나도 자주 덜렁돼서 수첩에 모든 걸 적어놓으며 다녔거든. 마음만 약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아마 그 공격이 약단이었겠지? 침묵 퇴기침 효율적인 대처로 개비를 쐐들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적읍의 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한답니다. 공간을 뭉갠다 제압 완료. 승계포감 준비 좋아! 알맞게 먼지 덩어리를 털어냈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알맹을 사라겠지? 와! 방금 어떻게 하신거죠? 깜짝 놀랐어요! 자리했습니다. 아까의 공격으로 인해서 대상에게 많은 피해를 주셨어. 적들이 충분히 나약해졌다는 것이죠. 끝을 내도 될 것 같아. 자리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 같죠? 다음은 어디요?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텐데.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눈에 새겨주지!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흠!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꿈밤을 보여줄 시간이네. 공격 번난번처럼 제대로 잠들리네요. 도움이 될지 못하게 하면 안돼. 숙련을 취할 수 있게 해주자고. 공간을 뭉갠다. 칼날이 잘 되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지? 난 두뒤팀을 받으면 좋았다. 그가 터뜨던, 공격을 맞춰나기로 잠들든 – 공격은 안팀든, 맞춰나이 차를 죽였네요. 롸팀이 추천드나면 좋음. 손이 잠들든, 공간을 뭉갠다. 제압 완료. 승객 복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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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런 보모부실은 제가 아니라 세피라들의 역할이긴 합니다. 관리자님도 알다시피 저는 언젠 수십 명의 몫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이대반의 말까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제압 완료. 승객 복원을 맞이하십시오. 승객도는 공간을 맞이하십시오. 승객 복원이 맞던 적이 없어요. 승객 복원에서는 공간을 맞이하십시오. 습관노래? 응 이대로 영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보자 제압관논 귀신객 폭언 중 생체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방지됩니다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망할 수 없을 때 공간을 옮겟다 좋아 알맞게 먼지성어를 끌었는래 그러니까 좀 광을 내볼 차례겠는데 당분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텐데 지금이 기회인 것 같소 적합한 관리법이었어요 다행이에요 오, 요,요, Fold 새 적극attan 주로, 큐빅치 차 이상을 잘게 정했다 숙정기 중 좋아, 영영 깨어나시지 못하게 잘 재워되었지? 응 편안해 보이는 널리 똑 적금 전투한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어. 하지만 아직 부족해. 다음 공격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금 전투한 공격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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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